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사전예약 100만대 돌파 테슬라의 첫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사전예약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019년 11월 사이버트럭 첫 공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100만대가 넘는 사전예약을 받았다. 집계된 주문을 살펴보면 듀얼모터와 트라이모터 모델이 각각 전체 예약의 48%, 44.5%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고객의 7.5%만이 싱글모터 버전을 선택했다. 사이버트럭의 출고가는 39,900달러부터 시작하며 최고가 모델은 69,900달러다. 사이버트럭의 높은 사전예약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 덕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100달러만 내면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병영자는 사이버트럭 공개 일주일 만에 예약건수가 25만 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으로 밝힌 예약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 65만대 수준이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지난 2019년 11월 LA 소재 스페이스X 본사에서 공개한 전기 픽업트럭이다. 우주선 제조에 쓰이는 초고경도 냉강하면 스테인리스 스틸과 권총에 적용되는 9mm 탄 방탄 성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시범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연내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업계에서는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목표 출시일이 가까워 올수록 텍사스 기가 팩토리는 물론 뉴욕 맨해튼 전시장 등 곳곳에서 사이버트럭 모습을 드러내며 대대으로 홍보하고 있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반도체 품귀현상의 삼성 TSMC의 선결제 제안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의 완성차 업체들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도 반도체 품귀현상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그간 반도체를 공급받던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반도체 부품 선결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6일 테슬라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대만,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반도체 부품 대금을 선불로 결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공장 매입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 생산을 조절하는 등 유동적으로 배치해 수익성을 높인다. 이렇다 보니 테슬라가 고정 가격으로 선결제하는 방식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테슬라가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납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만의 TSMC의 경우 최근 기업들의 전용 반도체 생산 요구에 거부해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전용 반도체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라 CW 정 애널리스트는 현재 생산 용량 부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테슬라처럼 사이클이 긴 반도체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공급 용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납품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급 관계자도 FT의 고객들이 특별한 맞춤형 반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계약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가 파운드리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도 초기 단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첨단 공정을 보유한 펩을 인수하는데 최대 20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된다는 점과 운영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테슬라의 파운드리 인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테슬라는 그간 파나소닉 등에서 공급받던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자사 공장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또 내부에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서도 설치되어 있어 일각에선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를 생산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it 가전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늘자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였다. 생산이 줄고 재고도 줄어들자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전체 생산 라인의 50%만 가동하거나 일시 중단했다.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업계의 연간 차량 판매량이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암호화폐 시장 진출 예고 경력자 채용 공고 애플이 최근 대체 결제 관련 경력자 채용을 공식화했다. 이에 애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애플은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 결제 부문의 경력직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공고에서 애플의 지갑 페이먼트 상거래 팀은 대체 결제 파트너십을 이끌 경험이 있는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를 찾고 있다며 우리는 글로벌 대안 및 새로운 지불 솔루션에서 입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상영 모델을 형성하고 패러다임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직책은 파트너 심사, 상업 계약 협상 및 종료,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핵심 지원 자격으로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10년 이상의 시장 개발 경력자, 디지털 지갑, bmpl, 암호화폐 등 대체 결제 서비스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대체 결제 생태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자, 결제 업계에서 파트너 간의 비즈니스 및 기술 조건 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자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애플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암호화폐 애호가 들은 실리콘밸리의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더 복잡한 지불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소니와 합작 1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 투자 규모 10조 원.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 대만 TSMC는 소니와 합작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 니칸고교 신문에 따르면 TSMC와 소니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구마모토 현에서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은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제품을 사용할 20에서 40나노 웨이퍼를 생산할 것이며 일본의 첫 40나노 이하 웨이퍼 제조 공장이다. TSMC와 소니는 1조엔을 공동 투자할 예정이지만 다른 일본 기업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공장 건설 운영 등의 소니는 토지 공장 건설 분야를 맡고 TSMC는 웨이퍼 제조 공정을 맡을 계획이다. TSMC가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 자동차와 공급 업체 등의 좋은 소식이다. 소니도 이 공장을 통해 칩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1분기 그래픽 칩 수요 증가로 매출 84% 급등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보고에서 그래픽 칩 수요 증가로 작년에 비해 84% 증가한 매출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훨씬 상회했다. 주당이익은 3.66달러로 시장 기대치인 3.28달러를 넘어 수익과 판매 모두 월가의 기대치보다 높았지만 주가는 기본적으로 장기 거래에서 변함이 없었다고 CMBC는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가운데 사업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성장하는 기간에 발생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매출이 63억 달러로 작년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숫자 크런칭 그래픽 프로세서는 PC 게임 인공지능 암호화폐 채굴을 필수적이다. 대부분 그래픽 카드로 구성된 엔비디아의 그래픽 부모는 매출이 81% 증가한 3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게임 제품은 연간 106% 증가한 27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재무관리자는 게이머와 학생들이 GPU에 대한 수요 증가의 배후에 있으며 현재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센터용 칩을 포함하는 컴퓨팅 및 네트워킹 부모는 88% 증가 22억 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몇 달 동안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 그래픽 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 상태에 있어 하반기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cnp라고 하는 새로운 전용 암호화칩 라인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10호는 말했다. 엔비디아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엔비디아 목표주가 750달러로 상향 조정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날 1분기 호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00달러에서 7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비백 아리아는 이날 1분기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를 고려해 가격 목표를 인상했다라면서 특히 암호화폐 부문 제품과 게임 제품을 분할하는 것은 전체 비즈니스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사업의 일부는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120% 이상 급등한 엔비디아 주식은 올해 들어서도 약 20% 상승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식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동부시간 오후 12시 15분 0.67% 하락한 623.81달러를 기록 중이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63억 달러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레피니티브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임기기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수요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사태 수습 이후에도 정착될 것이라는 견해했다. 컴퓨터나 게임기, 데이터센터 전용의 반도체 수요도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쿠팡 투자 소식입니다. 적자 루퍼덕이던 쿠팡. 정기배송 할인 혜택 6월부터 전면 폐지. 쿠팡이 내달부터 정기배송 할인 혜택을 전면 종료한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5에서 10%씩 할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기배송은 주로 기저귀 물티슈 등을 주문하던 고객들이 많이 이용했는에 이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다음 달 25일 전체 정기배송 제품에 대한 할인을 종료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정기배송 혜택 일부를 종료해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쿠팡 측은 정기배송 대신 루켈와우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쿠팡은 지난 2015년 정기배송을 도입했다. 정기배송 고객에겐 1개 이상 구매 시 5% 할인, 3개 이상 구매 시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한 번에 카드 등록으로 원하는 날짜에 알아서 제품이 배송됐다. 이날 기준 쿠팡의 정기배송 고객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매일 사용하는 기저귀, 물티슈, 생수, 세제 등이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특히 기저귀와 분유 등은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찾았다. 그러나 가장 큰 이용 원인이었던 정기배송 할인 혜택이 종료되자 고객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 맘카페에선 할인 혜택을 조금씩 줄이거니 결국 없앴다며 정기배송 자체를 끊어야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쿠팡이 정기배송 혜택을 없애는 것은 지속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쿠팡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3조 9,236억 원, 순손실 5,504억 원을 냈다. 적자의 주된 원인은 매입 원가 대비 낮은 판매 가격과 인건비 부담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원가는 11조 5,830억 원, 인건비는 2조 7,352억 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약 14조 3,182억 원이다. 원가와 인건비만 합쳤을 뿐인데 매출을 초과한다. 여기에 물류, 배송, 수수료, 마케팅비 등의 판매관리비가 그대로 영업적자로 반영된다. 쿠팡은 올 1분기 4조 7,000억 원의 매출을 냈지만 3,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 원가는 3조 8,857억 원이다. 인건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직원들에게 지출한 주식 보상 비용 980억 원이 늘었다.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쿠팡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다. 매입 원가를 낮추자니 납품업체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일부 납품업체는 지난 2019년 매입단가 인하를 요청했다며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물류 배송 인력 등 2025년까지 5만 명 추가 고용에 나선 상황에서 인건비를 낮추기도 쉽지 않다. 결국 정기배송 할인 등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쿠팡의 영업 적자가 큰 이유는 싸게 팔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출 총이익률이 15%인데 직매입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가격 경쟁이 심한데 배송을 내재화하며 판권 비율은 2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을 및 자막을 통해 개선을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